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8학년도 9월 모평 나영 1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두 수열 a, n, b, n이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a, n 더하기 b, n의 결과가 10이 나왔대요. 그때 시그마 k, n부터 10까지 a, k 플러스 2b, k는 160이라고 나와있죠? 시그마 k, n부터 b,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얘를 조금 당황하신 분들은 아니 나는 a 더하기 b가 10인 것만 알아. 근데 a 더하기 b가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? a 더하기 2b가 나왔죠? 근데 갑자기 b를 구하래. 아이씨 뭐야?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이 다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다 알거야. 시그마 계산할 줄 알고 시그마 기본 성질 찢어 갈기는 것도 다 할 줄 알텐데 이렇게 나왔을 때 적용을 잘 못하는거에요. 이 문제가 뭘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지를 적용을 못하는거야.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나가시면 되냐면요. 우리가 아는 건 뭐야? a 더하기 b 꼴을 알죠? 근데 a 더하기 2b 형태잖아요. 그럼 얘를 찢었어야지. 어떻게 찢어야 돼요?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우리가 아는 걸로 우리가 아는 형태는 뭔데? a 더하기 b잖아요. a 더하기 b로 찢으라고. ak 더하기 bk. 근데 원래 2bk잖아요. 그러니까 2 플러스 bk 하나 더하자구요. 이런식으로. 얘가 얼마? 는 160이다라고 나와있죠. 근데 우리가 얘 결과를 안다니까. 얘 결과 얼마라고? 10이라고요. 10.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?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. ak 더하기 bk. an 더하기 b에는 모든 자연수에서 10밖에 안나온다고. 10 더하기 bk로 찢을 수가 있겠네요. 자 그럼 이제 얘 계산만 하시면 되는거죠. 얘를 계산을 하니까 10이랑 10 해갖고 얼마가 나오구요? 100이 나오구요. 얘 계산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못해. 모르니까. bk 모르잖아요. 그래서 얘를 그냥 시그마의 형태로 놔두자고. 계산을 못하니까. k는 1부터 10까지. bk는 160이다라고 나와있대요.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끝난거 아닙니까? 모르겠어요. bk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. 나도 모르겠어. bk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. 근데 얘 구하래요. 끝난거죠. 못구해요. 근데 그 못구하는 애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. 이 100을 우변으로 뭐하면 돼요? 이왕시키면 되겠죠.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정답의 형태가 나오는거야. b가 나오는게 아니라요. 문제에서 구하라는 k는 1부터 10까지. bk의 값은 구할 수가 있다고요. 얼마? 60이 되겠네요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? 참신하다. 엄청 막 신선한 건 아닌데. 우리한테 좀 생각의 폭을 넓혀주죠. 항상 맨날 풀듯이 푸는 게 아니라. 이렇게 더하기는 찢을 수가 있다는 성질을 우리한테 조금 색다르게 풀라고 시킨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문제 같아요.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쉬운 형태인데. 우리가 아 요런 식의 방법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키우는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의하시면서 얘를 어떻게 풀었는지 흥미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답은 얼마? 60이 되겠죠. 감사합니다.